김건이가 왜 돌아다니겠어? 김건이가 왜 더 다니냐고. 자기가 기획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풍전등화잖아. 어떻게 될지 모르지. 양평 문제도 그렇지. 강서도 젖지. 한두 가지가 섞여있는 게 아니잖아. 지금 주가 조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펑펑 터지니까. 니네들 아무리 그래봐. 지금 내가 겁나서 쫄아서 어디 숨고 이럴 것 같지? 아니야. 나 당당해. 나 괜찮아. 나 권제해. 니네들 아무리 그래봐. 그까진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. 이런 걸 보여주려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인을 보낸다고 그랬잖아. 나 권제해. 괜찮아.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니네들 그래봤자 한두 개 잘못됐다고 내가 쓰러질 줄 알아? 그리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더 치고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아주 막장 인간이라는 거지. 막장 인간.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. 아빠 팝스타치 이랄co..." 아빠 팝스타치 이랄co 남자 잘 파야스 아멘